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사기 결혼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남현희 씨라는 뭔가 정청조라는 분? 사진에 얼굴이 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딱 봤는데. 이걸 왜 당했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현희 씨한테 좀 실망을 더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정청조라는 분이 뭔가 그런 사기꾼의 언변을 가지고 주변에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응해서 경호원을 쓰고 물밑작업을 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으면 당했을까? 남현희 씨가 사람 보는 안목이 좀 약했던 부분이지 않나? 그분이 이제 성별의 정체성도 이야기도 많잖아요.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남현희 씨가 좀 안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왜 피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좀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기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죠. 있죠.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남녀의 뭔가 이렇게 로맨스 이야기, 사기꾼들의 이야기, 선악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 이거 항상 책만 봐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죠.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딱 세 가지 정도만 명심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딱 세 가지 정도만 명심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도는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낚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건데. 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많이 벌려고 가르쳐 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에 계신. 올해 수행을 하신 분들이. 무욕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면 난 그 말은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엄순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주식 리딩, 코인 리딩, 온라인 스마트 스토로 돈 버는 방법 해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강의 그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듣고 해보세요. 돈 벌리나 어떠한 분야든. 성공하는 1%가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 했던 것만큼 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면 되는 사람인 거고요. 그런 누군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했을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다. 더럽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가 있잖아요. 지. 찍찍거리는 지가. 맨날 이제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하수구에서 먹다가 따끗한 접시에 치즈가 한 다음에 딱 올려냈습니다. 지가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야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가서 딱 치즈를 한 입 베어먹는 순간 그렇지. 다친구나. 그래서 그럴 때 내 인생에도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이제 내 인생에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야 이건 무조건 되겠어 하는 일은 될 때도 있지만 당연히 안 될 확률. 주변에 뭔가 사기가 얽혀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기를 당할 때 보면요. 의심하면서 사기를 당할 때는 거의 없어요. 뭔가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 하거든요. 그럴 때. 인생에 있어서 확신이 될 때 한 번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봐요.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 그거는 좀 의심스럽다 하면 같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기가 얇고 그쵸?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 할 때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상황을. 내 주변에 사람 안목을 잘 보는 친구를 곁에 두고요. 그런 인연이 다가왔을 때 남녀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소개를 시켜줘요.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 친구 이 사람 어때? 그렇게 내가 조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또 주변 말도 안 들어. 이 안목만 갖춰도 피할 수가 있다. 당연한 세 가지이긴 한데 이 당연한 세 가지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큰 정신적인 피해 금전적인 피해 명예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우유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숙지를 하셔서 넘어갔으면 좋겠고 혹시나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 나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을 때 저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나마 큰 일을 겪기 전에 이거를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당하고 와가지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뭐 다른 선생님들 굿 해야 된다. 부족 써야 된다. 큰 돈이 되요. 하기 전에 간단하게 상금료 몇만 원이면 큰 금전적인 재화의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굿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대처하나 하시기를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ìgie 이렇게 add-on 완성 JOHN выб가 빌 TI 스 비